안녕하세요 준학입니다. 제가 이날 7월 29일이죠. 이날 장 끝나고 와서 저녁에 밤에 지금도 이제 새벽 넘었네요. 8월 6일 화요일 자정이 넘어서 화요일로 지키는데 오늘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지수가. 제가 이날 뭘 하고 있습니까? 이날 하도 걱정이 돼서 지금 이 포인트는 매수 포인트가 아니라 바닥을 모르는 포인트라고 아주 강하게 지난 영상에서 아주 강하게 강조해서 절대 사지 마라.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보십시오. 제 말대로 어떻게 됐는지. 5거래일 연속 빠졌습니다. 지금. 계속 떨어지죠. 이렇게 미친듯이. 오늘 난리가 났어요. 오늘도. 오늘 보시면 코스피가 무려 종가 기준으로 2.56%가 빠졌습니다. 보세요. 오늘 개별 종목 보세요. 지수가 2.56% 떨어졌다는 것은 개별 종목이 완전 박살이 난 거거든요. 셀트리온 11% 빠지고 헬스케어 9% 빠지고 함미약품 7% 디스플레이 4% 막 4% 현대로템 7% 막 4%, 6%, 7% 흔합니다. 지금. 오늘. 완전 개박살이 난 거예요. 제가 이날 원래 예측 영상 이런 걸 제가 이제 더 이상 안 올리려고 제가 했던 걸 아실 거예요. 예전부터 봤던 분들은. 왜냐하면 예측이 지금까지 다 맞았기 때문에 혹시나 누가 따라하다가 혹시라도 내가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따라하는 분이 생길까봐 생겼는데 내가 뭐 예측을 잘못했거나 이러면은 또 혹시나 손실을 볼까봐 걱정돼서 우려가 돼서 이런 영상 안 올리려고 했는데 이 포인트는 너무 확실한 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이 확실한 포인트.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렇게 강조를 강하게 했던 거고 여기서 뭐 했겠습니까 제가. 당연히 인버스를 했죠 저는. 그렇게 강하게 하락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인버스를 안 들어가고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는 인버스를 진짜 안 하는데 정말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버스를 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에요. 이 타이밍은.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던 거고 저는 인버스를 당연히 했죠. 근데 제 예측대로 이렇게 쭉 흘러내리잖아요. 근데 이 날도 사람들이 이제 매수를 하겠다고 쌍바닥이다 뭐다 하면서 매수를 하겠다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모르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려가 돼서 그냥 그런 얘기를 아주 강하게 했던 겁니다. 지난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바로 지난 주식 영상.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확실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결국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요. 이런 확실한 포인트에서 큰 돈을 때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냥 감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럼 이 포인트가 그렇게 더 확실했냐. 제가 웬만해선 영상으로 제게 증영상 안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려 때문에 혹시라도 계속해서 내가 예측한 게 맞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따라하다가 혹시라도 내가 한번 틀려 삐끗해 가서 틀려가지고 뭐 사람들이 손실을 볼까 봐 혹시라도 그런 우려 때문에 아주 작은 우려겠죠. 뭐 누가 날 따라하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계속해서 맞추다 보니까 지금 뭐 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다 맞추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따라하는 부분이 혹시 생길까 봐 하는 소리예요. 그냥 물론 그냥 제 그냥 뭐 조그만한 그런 사소한 걱정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예측인상 안 만들려고 했는데 왜 이걸 그렇게 강조하게 얘기했냐면 이건 너무 확실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막 그렇게 나와버렸어요. 영상을 찍어버렸어요. 저도 모르게 왜냐하면 이거는 이 포인트는 진짜 하락이 확실한 포인트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매솔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거죠. 그날 뭐 차트가 뭐 쌍바닥이다 어쩌다 이 쌍바닥이잖아요. 지금 보면 이렇게 어쩌다 어쩌다 하면 또 최근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많이 싸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려가 돼서 그때 그렇게 강하게 얘기한 거고 사실은 뭐 그렇게 뭐 예측영상 이런 건 안 만들려고 하긴 하는데 자 그러면 이날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던 이유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이날이 되게 확실한 포인트였던 게 이 지수적으로 봤을 때 이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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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간 전체를 봤을 때 제가 아주 강하게 확실한 포인트는 딱 두 군데였어요. 여기 이 지점 1월 4일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1월 4일 오전이었습니다. 오전 정확하게 오전에 제가 그 반등 시그널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거를 확실하게 파악했었어요. 그거랑 바로 이 점입니다. 이 점이죠. 이날 7월 29일 이 포인트는 고평가 포인트예요. 고평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락밖에 앞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라는 거죠. 확실한 지수적으로 봤을 때 확실한 구간은 이 두 점 밖에 저는 몰라요. 어쨌든 내 눈에 들어온 건 이 두 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게 그때 얘기했던 거고 제가 이렇게 주식까지 강하게 얘기한다는 거는 잘 없어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저는 확실할 때만 딱 하기 때문에 주식을 다른 모든 포인트들 확실하지 않은 포인트들은 뭐 그냥 안 하거든요. 특히 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근데 이 날 하고 이 날이죠.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이 날도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주식을 무조건 사라. 또는 주식을 뭐 살 종목을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지수라도 사라. 지수 우리 ETF라고 지수 추종 그게 있거든요. 펀드가 있거든요. 그걸 사라. 이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 다 얘기했어요. 주식 있는 거 있으면 팔든지 아니면 인버스 ETF 인버스를 사라.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ETF 인버스 2X 이거 사면 되거든요. 이거를 사든 뭐 2X를 선물 인버스 2X를 사든 어쨌든 인버스를 사면 되거든요.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왜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정말 확실한 포인트 그러니까 눈에 정말 확실하게 딱 띄는 그런 포인트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포인트에서는 웬만하면 얘기하면 안 되죠. 참은 얘기했다가 신뢰도 잃고 그 사람들은 혹시라도 또 혹시라도 또 손실 볼 수도 있으니까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이 포인트하고 이 포인트는 너무 확실하니까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얘기를 했어요. 방송에서도. 어쨌든 이 주식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 결국 내리 오르냐 내리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 뭐 이평선이 어쩌고 뭐 캔들이 뭐 도지형인지 뭔지 어쩌고 예 오이평선 위에서 노는 종목만 거래해라 뭐 이런 이런 말도 있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중요한 게 여기서 떨어질 거냐 오를 거냐 앞으로 이거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정답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사실 지금 다른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식 방송이라든지 주식 방송이라든지 별별 이상한 어려운 용어도 많이 쓰고 하는데 사실 결론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딱 찍어주는 게 제일 좋잖아요. 오를 거냐 그래서 내릴 거냐 미래에 그런데 그런 포인트들이 확실한 포인트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포인트에서만 한다 라고 예전부터 누누이 강조해서 얘기를 드렸고 뭐 이런 포인트들을 알려주면 좋죠. 좋은데 너무 잘 맞다 보니까 우려가 돼서 제가 이제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 날 너무 확실히 보이니까 또 말이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유튜브로 얘기를 한 거예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사실 뭐 중요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떨어지냐 오르냐를 맞추는 거거든요. 주식 게임은 그렇잖아요. 이 게임이 별 거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몰라대요. 사실 이게 오를지 내릴지만 알면 돼요. 그러면 그냥 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릴 걸 알면 인버스를 사면 되고 오를 걸 알면 레버리지를 사면 되죠. 그냥 근데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저는 지수를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처음으로 제가 지금까지 종목에 대해서만 보통 얘기했지 지수 가지고 얘기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지수를 가지고 얘기한 이유가 종목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수가 꼬라박고 있기 때문에 종목은 건들면 안 돼. 지금 웬만해서는 지수가 꼬라박는 게 너무 확실하니까 지금은 종목을 건들 수 없어요. 건들면 안 돼. 웬만하면 손은 대면 안 돼요. 사실 웬만한 거는 근데 지수는 꼬라박는 게 확실하니까 지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냥 결론은 그거예요. 그냥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결국 우리가 지수가 됐든 종목이 됐든 오를지 내릴지 이것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종목이 내릴지 알면 공매도를 칠 수 있으면 공매도를 치면 되는 거고 지수가 내릴 게 확실하다. 진짜 확실히 알고 있다. 미래를 그러면 인버스를 사면 되는 겁니다. ETF 인버스를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자주 구리한 거 설명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결론만 딱 핵심만 딱 이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그냥 핵심만 딱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아주 강하게 그것도 너무 강하게 보이니까 사지 마라. 그냥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던 거고 이게 왜 그러면 이게 왜 이때 고평가가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항상 하는 매매 알고리즘 고평가 저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난번에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수가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려져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반도체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는 것 때문에 여기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급등하면서 지수적으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려져 있었다고요. 그게 근데 그게 여기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이 장 끝나고 나서 기사를 확인해 본 거랑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랑 일치를 하죠. 완전히 왜냐하면 시장 투자가들의 심리가 미국이 농산물에 대해서도 개발도상국 지위를 해제하겠다 박탈하겠다 했던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코스피 지수가 고평가 돼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고평가 시그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얘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하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당연히 저는 인버스를 들어갔던 거고 제가 인버스를 진짜 웬만하면 안 합니다. 인버스를 거의 지금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했었나 한 번 하여튼 인버스 안 한 지가 거의 한 1년 넘었습니다. 1년 1년 반도 넘었어요. 기억도 잘 안 날 정도예요. 지금 진짜 처음에 인버스 들어간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정도로 확신한 인버스 시그널이 확신하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쭉쭉 내렸고 오늘 제가 이제 실현을 했습니다. 팔았고요. 왜 팔았냐면 딴 건 없어요. 아직 반등 시그널은 아직 안 나왔어요. 참고로 안 나왔는데 그 말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오래 가져가지 않습니다. 원래 지금도 진짜 많이 가져간 거예요. 진짜 많이 가져갔는데 오늘 사이드카도 발동되고 코스닥에서 지수도 2.5% 빠졌기 때문에 그냥 실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 다 먹은 거냐 아 그건 몰라요. 더 먹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시그널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반등 시그널은 아직도 안 나왔어요. 다만 그냥 저는 제 원칙에 따라서 그냥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수익 실현을 한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이 주식을 여러분이 만약에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해보시면 아시는데 뭐냐면은 확실할 때 큰 돈을 때려야 돼요. 보통 짤짤이 매매라고 이런 말을 쓰던데 짤짤이 매매 이런 걸로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주식이라는 게임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확률적으로 우리가 지는 게임입니다. 사실 확률적으로 우리가 잃을 가능성이 높은 게임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주식을 상과 동시에 수수료하고 세금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미 마이너스로 시작을 해요. 무조건 1억을 내가 때리면 마이너스 무조건 아무리 작게 잡아도 마이너스 33만원에서 시작합니다. 그 지금 뭐냐 저거 되면 사자마자 호가가 한 호가로 더 내려버리면 마이너스 70만원 80만원 이렇게 돼요. 사자마자 그러면 내가 샀던 가격이 그대로 팔아도 몇 십만원 손해보는 거예요. 바로 그럼 여기서 돈을 벌려면 최소한 내가 샀던 호가보다 몇 호가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확률적으로 그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올라가겠습니까? 제자리 있을 확률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제자리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이미 지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주식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내려가는 속도가 더 빨라요. 여기서 한번 관찰해 보세요. 이렇게 올라 이렇게 엄청 오랫동안 오르다가 한 번에 쭉 다 꺼지죠. 이 올랐던 부분들이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쭉 오랫동안 오를땐 조금씩 오르다가 퍽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만 봐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그래요.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주식이량 자체가 위험 자산 위험 자산 위험 자산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위험을 느끼면 투자가들이 돈을 다 뺀단 말이죠. 그러면 폭락하는 떨어지는 하락의 어떤 스피드가 상승의 스피드보다 일반적으로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잃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자 사자마자 수수료 세금 때문에 돈을 잃고 시작하고 내려가는 속도가 상승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또 돈을 잃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답은 뭐냐 답은 하나예요. 오르든 내리든 정말 확실한 포인트에서 딱 때려야 돼요. 예전부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오늘 또 이야기 하게 되네요. 어쨌든 다음에는 좀 더 주식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좀씩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딴 거 없고 그냥 올지 내릴지 않은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처럼 이렇게 예측 방송하는 방송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아 이날 무조건 내려간다 내가 이날 무조건 내려간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방송은 없을 거예요. 이걸 벌써 지금 제가 열 번 넘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진짜 좀 저도 자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날도 또 너무 확실해서 강하게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어쨌든 지난방송에서 근데 저도 좀 자제를 하려고 하고 어쨌든 보십시오. 이렇게 쭉쭉 내려갔다는 거 이렇게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한번 잘 연구해 보시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계속 관찰해 보십시오. 이거 반등 포인트 잡는 것도 공부가 될 겁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공부해 나가시면 돼요. 예 이상입니다.